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심스테이크와 버섯, 야채들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섯 먼저 팽이버섯 미니새송이버섯 미니새송이버섯 넷다리 버섯 양파 아스파라거스 정력에 좋다고 합니다 브로콜리 스테이크 스테이크 파프리카 스테이크 구이크 bob 스테이크 스테이크 아기용 칼이라 잘 안뜨네요 너무 맛있는걸 emulate 달콤하고 부드럽게 굳이 비주얼 비주얼 넘어갈 수도 있고 오독오독 너무 맛있어서 그런가? 진짜 쌀쌀쌀쌀쌀쌀쌀쌀쌀쌀 공포에 5,000원 4,000원 2,000원 아몬드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